안녕하세요 쇼리입니다. 오늘 뷔웨어의 신발은 니닝에서 나온 유슈아이 15 입니다. 이름 참 그따위로 들지 마라. 이거 뭐 어떻게 하라고 니네 나라에서 가장 힘든 발음 같은 거 이렇게 쓰면 어쩜 용사라는 뜻이나 워리어라는 뜻이죠. 안타까... 아이러니하게도 골든스테이 워리어스 선수가 신고 있지는 않고요. 지미 버틀러가 이 유슈아이 14 플레이어 익스클루시브 로우 버전을 신고 있는데 이거는 15번째 최근 버전인데 지미 버틀러 아직도 14p를 신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신발을 아직 못 만들었나봐. 아 이 이리디슨트 무지개 이 빛 너무 좋습니다. 전 이게 아 이런거 너무 약합니다. 아 빠져든다. 우선 270 사이즈에 408g 정도 되고요. 그거보다는 그렇게 딱 그렇게 무겁게 느껴져요. 묵직한 느낌이 있습니다. 니닝에 대해서 짧게 얘기하자면 니닝이라는 올림픽 금메달 체조 선수가 있어요. 체조 영웅인거죠. 그 선수가 이제 은퇴하고 이제 신발 사업을 하는데 물론 국가에서 국가 영웅이니까 지원을 많이 받는 걸로 알고 있고 지금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옛날에는 배런 데이비스 같은 선수들한테 사정사정해서 빌고 빌고 그러죠. 배런 데이비스가 약간 좀 오픈마인드된 선수여 가지고 그래 한번 신어볼게요. 우선 신어주고 리닝 되게 투박한 신발을 그때 처음 신었었죠. 그러면서 이제 두웨인 웨이드가 마이애미 히트에서 말년 때 조던 브랜드를 떠나고 이 중국 브랜드 리닝이랑 계약했습니다. 왜냐? 얘들이 신경도 많이 써주거든요. 조던 브랜드는 뭐 싫든가 말든가 너 따위가 이 정도 해주면 고맙지 뭐 이런 식이여가지고 떠난 거고요. 그 다음에 지미 버틀러가 조던 브랜드 같이 있었는데 조던 브랜드에서 카외 레나덴트도 그랬었죠. 조던 브랜드에서 시그니처 신발 안 내주면서 뭐 플레이어 익스클루시브라고 뭐 이름 하나 띡 갈겨주고 뭐 니꺼다 뭐 색깔 좀 다르게 내주고 그런 식으로 해놨는데 두웨이도 그렇고 지미 버틀러도 그렇고 조던 신발이 발에 안 맞았는데 그걸 맞게 만들어주지 않았어요. 그냥 그냥 신어 이런 식으로 좀 더 크게 크게 신는가 뭐 이런 식으로 됐었어가지고 지미 버틀러가 실제로 조던 브랜드 신발 이거 저거 신으면서도 계속 발에 부상이 왔어요. 뭐 발을 다친 게 아니라 안 맞아서 피팅 같은 게 뭐 족저근막염 같은 게 왔다는 얘기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뭐 설이 있습니다. 아무튼 그런 식으로 조던 브랜드가 시그니처도 안 만들어주고 그런 식으로 나오다 보니까는 두웨이도가 마이 미이트로 왔을 때 지미 버틀러한테 아는 거죠. 나도 그 조던 브랜드의 그 의지 같은 선수 우대를 안다는 거죠. 대우를. 그래서 지미 버틀러가 리닝 만나고 두웨이를 통해 아주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이렇게 리닝 신발을 잘 신고 편하게 발에 잘 맞는다고 합니다. 아주 좋다고 하네요. 리닝 신발은 투박하고 두툼하고 이제 핏이 좀 애매했었는데 중국 신발들이 다 한가지 장점이 있어요. 아웃리그가 정말 잘 돼 있고 접지 패턴 정말 대체적으로 다 좋고 그리고 투박스 위에 공간이 상당히 많습니다. 딱 보시면 알겠지만 이건 좀 더 날카롭고 투박스가 좀 가라앉은 느낌이에요. 리닝이 아무래도 이제 중국 신발 브랜드 중에서 제일 먼저 NBA 진출한 신발이다 보니까 제가 기억으로는 그럴 거예요. 제 기억으로. 그래서 좀 발전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이 신발 같은 경우는 이 부스트 같은 폼이 뭐죠? 이걸 붐! 부스트라고 하든가 그럼. 이름을 노력한 게 그거였습니다. 법무팀에서 노력한 게 붐인가 봅니다. 부스트랑 되게 비슷한데 조금 더 말랑말랑한 느낌. 부스트 같습니다. 부스트랑 되게 비슷한 느낌인데 이 부스트가 전체가 아니라 부스트는 좀 얇게 깔고 그 위에 클라우드, 클라우드 폼이라는 거를 이렇게 썼었는데 이 두 개가 잘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얇게 돼 있는데 신기한 거는 반갑게도 이게 플랭트예요. 이 정도 두께로 플랭트 있다가 전족부에만 이게 조금 더 올라와 있어요. 이 부분에. 그래서 이게 좀 팽팽한 느낌입니다. 왜냐하면 힐은 아무래도 좀 더 가라앉고 그러다 보니까. 근데 이해가 안 가는 게 왜 이 볼로 올라온 부스트, 이 붐이 추가적으로 좀 올라와 있는 거를 왜 힐에도 안 하고 전족부에 했을까요? 뭐 요즘 추제가 그렇듯이 힐에는 그냥 둔탁하고 전족부에 푹신함을 주겠다. 뭐 이런 걸로 간 것 같은데 어쨌든 이질감은 없습니다. 스피드라는 시리즈, 최근에 그 스피드8인가 그 신발을 리닝에서 많이 밀고 있는데 그 신발 같은 경우는 이 붐이 힐에 살짝 있고 전족부에는 그냥 클라우드만 되어 있는 걸로 좀 지상구가 더 낮고 힐투드랍이 좀 더 있는 느낌입니다. 하지만 이게 유샤의 15가 그래도 플랭트로 깔려 있으면서 추가적으로 전족부에 있다는 게 좋은 거죠. 어떻게 보면은 줌 스트로블에 줌 하나 또 달려있는 그런 설정인 겁니다. 다행히 그렇게 큰 힐 드랍은 힐이 꺼지는 느낌이 없는데 게다가 이 플레이트 같은 게 좀 더 잡아주는 역할도 있지 않아 없는 것 같습니다.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설명하고 자기 구시를 잘하고요. 이 붐폼이랑 이 클라우드폼의 그 조합은 좋아요. 좋은데 인솔이 되게 문제예요. 인솔이 보시면은 진짜 두껍죠. 두꺼운데 결국에는 포로인이나 EVA 그런 인솔이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푹 가라앉는 거예요. 이 두께가 문제가 아니라 이 어퍼가 와 쭉쭉 미끄러집니다. 우리가 행군할 때 양말 겉에 스타킹 같은 거 신고 여기 마찰 없애라고 오래 걸을 때 편하게 하죠. 그거는 이제 농구하거나 퍼포먼스화에서는 이렇게 미끄러워 되는 건 정말 멍멍이 쓰레기 같은 짓이죠. 전 이걸 신으면서 너무 화가 났습니다. 다 좋았는데 이 안에서 발 미끄러지는 거 느껴져서 정말 화가 나서 신발 찢어버리고 싶었습니다. 진짜. 아니 왜 잘 나가다가 여기서 이렇게 하냐고. 그래서 이걸 신으면 안 그래도 핏이 길이가 길이감이 좀 남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발이 아주 신나게 앞뒤로 움직입니다. 힐컵은 잘 되어 있어요. 잘 잡혀주고 잘 되어 있는데 토박스가 여기가 여기가 좀 공간이 남아요. 그래서 발등이 높은 분은 괜찮을 것 같은데 이 공간에 좀 민감한 분들은 사이즈를 잘 조절하셔야 될 것 같아요. 볼이 특별히 넓지는 않은데 칼발 분들은 필히 반다운 권장드리고요. 이게 정말 에러예요. 근데 한 가지 좋은 거는 이 안에 그 붐이랑 클라우드 말고도 이 스트러브보드 자체가 좀 두툼하고 그래가지고 쿠셔닝은 정말 지성과 낮으면서 좋습니다. 좀 어떻게 보면 좀 과도하게 그 물쿠션 같은 느낌이라 싫어하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물쿠션에 가깝다고 봅니다. 부스트 중에서 러닝화에 좋은 부스트 들어 있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인솔 같은 거 이렇게 두툼한 거 말고 아 그리고 또 인솔에 또 문제가 있어요. 이 힐에 조금 더 쿠셔닝을 주겠다고 이렇게 볼록 나와 있거든요. 이거 정말 기분 아주 드럽습니다. 발에 여기 막 택 같은 거 있어도 되게 기분 나쁘잖아요. 이거 진짜 불편하고 이질감 있고 안 좋습니다. 이거는 저뿐만 아니라 다른 뭐 중국이나 다른 데 리뷰어 분들 봐도 이거 왜 있는지 모르겠다. 이거에 대해서 요구를 좀 많이 합니다. 이거 추가적으로 쿠셔닝을 준다는 뭐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전체를 좀 이렇게 좀 뜨게 하든가 그런지 여기만 이렇게 민감한 부분에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될 것 같고요. 인솔은 힐이 좀 교체해서 쓰시기 바랍니다. 힐이 살짝 두꺼운 힐이 살짝 두꺼운 힐투드랍 있는 그런 인솔 얇은 걸로 쓰시는 걸 권장 드리겠습니다. 패딩 같은 거는 전체적으로 잘 돼 있어 가지고 끼거나 파고드는 그런 거 없어요. 한 가지 또 단점이 있는데 이 설포가 두툼하잖아요. 두툼한데 이 윗부분만 두툼하고 여기 제일 중요한 이 레이스들이 많은 부분이 종이 짱이에요. 진짜 얇아요. 그래서 루브론 18만큼은 아닌데 거의 맞먹을 정도로 끈을 꽉 묶으면 이게 좀 피가 안 통하고 좀 쪼이는 느낌이 있어가지고 이 밑에 두꺼운 양말에 신을 때 이 밑에 뭐 패딩 같은 거 하나 더 추가를 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루브론 18만큼은 아니에요. 그래도 일반적인 설포보다는 상당히 부족한 느낌입니다. 그리고 통기성이 아주 빵점입니다. 아주 땀 신나게 흘릴 준비하시고 겨울에 신이시는가 여름에는 좀 농구할 때만 신이시는가 그런 걸 권장 드립니다. 이 니트 재질 같은 게 이 실이 정말 겹겹이 돼 있으면서 그 안에 또 두툼한 네오프린 재질 같은 게 있거든요. 이거 자체도 그렇게 숨이 통하는 느낌이 아니에요. 답답한데 답답함이 두겹이라는 거죠. 그래서 상당히 안 좋습니다. 아웃솔 접지는 환상적입니다. 내구성 있으면서 먼지에도 민감하지 않고 정말 아 진짜 요즘 중국 신발들 아웃솔 접지랑 아웃리거는 진짜 잘 만드는 것 같아요. 이건 진짜 다른 브랜드에서 본받아야 한다고 봅니다. 아무튼 가격은 지금 저는 극도룡님 통해 가지고 13만원 정도에 구매했는데 색상별로 이제 그때그때 가격이 살짝 바뀌니까 무슨 무슨 고기 육류시장도 아니고 이게 좀 바뀌니까 그걸 잘 참고해서 물어봐서 잘 조율해 보시고요. 뭐 타고파워에서 직접 번역하면서 구매할 수도 있고 그러는데 워낙에 요즘에 중국에는 가품이 많다 보니까 전문가인 분을 통해 가지고 지금 주문해서 사는 게 좀 더 안전하고 효율적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음 아 이러면 좀 제발 좀 이딴 식으로 지지 말고 스피드 에잇 그냥 그런 식으로 가. 뭐 파워 세븐으로 가든가 유쇼 유쇼 아 진짜 유쇼 아무튼 뭐 지미 버틀러가 다음 시즌의 이걸 신일지 한번 기대를 해보겠고요. 디자인은 상당히 아 정말 세련되지 않았습니까? 이런 디자인을 만들 수 있다는 게 대단하고 붐 쿠셔닝과 클라우드의 조합은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아주 좋은 지상고 낮은 부스트 러닝화 느낌이 납니다.